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지금 세 번째 찍고 있는데요 좀 전에 녹화 버튼을 안 눌렀더라구요 아무튼 다시 한번 찍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고TV 인데요 어떤 타이틀이냐면은 공부가 안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답은 크게 정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뚜렷한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고 이거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하루 종일 놀기 라는 방법을 썼어요 정말 공부가 안될 때 특히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에서 저는 수요일이랑 목요일에 정말 공부가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하루 완전히 그냥 정말 잉여처럼 노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다음날 공부할 수 있는 약간 마음의 원동력도 얻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갑자기 쉬게 되기 때문에 그 쉬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 하면서 놀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딱히 갑자기 놀다 보니까 약속을 갑자기 만들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이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노니까 그 다음날까지 그 후유증이 가는 경우도 별로 없었구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그 다음날 다른 의미로 현타가 왔습니다 어떤 의미였냐면은 내가 어제 왜 놀았을까?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집에서 아무것도 안했는데 내가 왜 놀았을까? 이런 식의 현타가 와요 근데 이 부작용조차도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 그러면은 어 이것도 못했네 어 나 빨리 공부해야겠다 이거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초수랑 제수 때 특히 이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수 제수 특히 제수 때 계획표를 보면은 갑자기 하루가 꽁으로 날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특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일에서 목요일까지 근데 저는 부작용이 좀 컸기 때문에 어 마음의 부담도 굉장히 되고 불안해하고 이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방법을 썼냐면은 두 번째 그러면은 모의고사라도 풀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전부터 공부를 했든 아니면 오전부터 공부를 하기 싫든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책상이 앉기 싫은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책상을 벗어나고 싶은 그 순간 그때 내가 그러면은 이 모의고사만 풀자 이것만 풀고 끝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정이 되어 있던 계획들을 다른 요일에 다 넣어버리고 다른 요일에 계획됐던 모의고사를 끌고 와서 혹은 기출 문제를 끌고 와서 바로 풀어보는 거죠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뭐 서브노트 살펴보고 교육학 한번 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풀어보고 그냥 채점만 하고 끝내자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요 내가 이것만 풀자 라고 생각을 했고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래도 꽤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하고도 물론 집중을 잘하겠지만 갑자기 내가 이것만 풀면 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초인적인 집중력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채점을 하게 되면은 또 내가 이것도 틀렸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론을 또 살펴보게 돼요 공부를 완전 하기 싫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틀렸는데 뭘 노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었어요 부작용으로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의미로 현타가 와요 내가 이것도 틀렸어 내가 어제 공부했는데 이것도 설마 이것도 내가 몰라 이런 마음이 생겨 가지고 굉장히 좌절감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장점이든 단점이든 다 나한테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 풀어보는 방법을 꽤 사용을 했어요 내가 한번 풀어봤던 기출 문제면은 더욱 더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었구요 세번째로는 이 첫번째와 두번째를 약간 절충한 건데요 문제 푸는 것은 나한테 너무 크나큰 충격을 준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러면 오늘 일정 중에서 되게 간단하고 쉬운 거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몇 개만 추스려서 이것만 하고 내가 쉬자 이것만이라도 하고 내가 놀자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거였냐면은 인강을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만약에 오늘 두 개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인강 두 개만 보고 끝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인강 볼 때 집중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필기도 좀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라도 틀어놓고 책상 앞에 앉아서 듣기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장점으로는 어쨌든 책상 앞에 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동시에 저는 또 제 규칙을 하나 세웠는데요 뭐냐면은 공부를 안 하고 놀더라도 계획표는 꼭 작성을 하자였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일주일마다 요일별로 다 계획을 퍼펙트하게 완수를 못하니까 월요일에 뭐 했고 뭘 못했고 뭘 못한 거를 그 다음 날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계획표를 작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하루 만약에 논다 그러면은 내가 했어야 됐던 일정을 다음 날이든 어쨌든 다음 달이든 미뤄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표라도 한번 작성을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세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강을 보고 계획표를 작성을 하고 놀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으로는 뭐냐면은 내가 책상 앞에 앉았으니까 어쨌든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돼요 내가 생각으로는 인강만 보고 끝내야지라고 했지만 책상 앞에 앉는 그 순간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된다는 거죠 단점으로는 뭐냐면은 이것만 하고 놀자인데 이것도 못하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인강 두 개를 보고 끝내자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인강 두 개를 모르는데 세워라 내워라 시간이 걸리는 거죠 뭐 한 시간짜리 인강을 중간중간 자꾸 멈추고 집중 못해서 다시 보고 이러면서 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부작용도 공부를 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게끔 이제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아예 안 했을 때보다는 꽤 좌절감이 덜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방법을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뭐냐 짧게라도 공부를 하자는 거죠 짧게라도 공부를 하자는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하기 싫은 그 정도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될지를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내 자신만의 규칙을 세우는 거죠 내가 너무 공부하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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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맨날 하는 식으로 투정을 부려요 그럼 내가 스스로 제일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럴 때는 내가 해야 되는 일정 중에 80%를 한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아 진짜 오늘 좀 공부하기 너무 싫은데? 아 밖에 날씨 너무 좋은데? 아 인간적으로 나 이거 하면 되게 우울해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뭐 일정 중에서 30%만 하거나 아니면은 난 정말 오늘 너무 무기력하고 이제 삶에 대해서 되게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너무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공부하면은 진짜 너무 나한테 안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오늘 중에서 가장 적은 것 딱 한 가지만 하고 쉬자 라는 식으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규칙은 딱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스스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스스로 정하는 규칙도 못 지킬 것 같다 라는 분은 온라인 스터디나 아니면은 자기를 구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스터디를 활용을 하시면 되요 인증 스터디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활용했던 캠 스터디나 뭐 아니면은 타임랩 스터디라든지 아니면은 계획표를 세우는 그런 스터디라든지 이런 걸로 자기 자신을 구속을 하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구속하는 게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신과의 약속을 통해서 이거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벌써 8분인데요 공부가 안 될 때는 내가 정말 짧게라도 공부를 하고서 놀자 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좋았고 제일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요것도 안 통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라도 하나 짧게라도 공부하기 싫어 이럴 때는 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들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날씨 더운데 어떤 거든 이제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이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건강부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